기원전 404년 그리스 폴리스들 간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간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으나 10년만에 또 다른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강성해진 국력으로 다른 폴리스들 위해 군림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파르타의 불만을 품고 있던 아르고스, 아테네, 코린토스 등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반스파르타 동맹을 맺어 기원전 395년부터 코린토스 전쟁이 발생합니다. 채널의 재생목록 세계사 코너 코린토스 전쟁 4화까지의 전개는 코린토스 전쟁 중 스파르타는 육전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해전에서 취약점을 보이던 스파르타는 이후 아테네의 이피크라테스 장군이 새롭게 조직한 펠타스타이라는 신병종에 여러 차례 격파를 당하였습니다. 코린토스 전쟁이 시작된 지 6년 후인 기원전 389년, 아테네는 아티카 해안에서 에기나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스파르타가 아테네 함대를 몰아냈지만 아테네는 계속해서 에기나 섬을 공략했습니다. 아테네는 과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시절 때처럼 강력한 해국력을 앞세우며 스파르타를 압박하였고 스파르타에서는 전장의 흐름을 바꾸고자 안탈키다스를 내세워 로도스 동쪽으로 항해했지만 결국 아위도스에서 이 지역 아테네 지휘관들에게 봉쇄됩니다. 에기나 섬을 둘러싸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계속해서 공방전을 치루었으며 길어지는 전투의 횟수에 따라 죽어가는 병사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기원전 387년 승부가 결정나지 않는 소모전으로 인해 점점 지쳐가는 스파르타로서는 강력하고 전통있는 아테네 함대의 부활을 보며 이를 이용하여 외교 전략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안탈키다스는 그동안 스파르타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트라프 티리바조스에게 접근하여 평화협성을 이끌어냅니다. 안탈키다스와 페르시아 간의 평화협정으로 인해 반스파르타 연합군에게는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갈 여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파르타의 독주에 맞서 형성된 반스파르타 연합군의 실질적 지원은 페르시아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제 상황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손을 잡게 된 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은 단지 스파르타에 대한 호의는 아니었는데 당시 페르시아는 키프로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래전 살라미스의 선에서 자신들을 압도했던 아테네 함대가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도 탐탁치 않았으며 아테네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키프로스의 에바고라스 왕과 이집트의 아코리스 왕에 대한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페르시아로서는 이제는 아테네보다 스파르타와 손을 잡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던 겁니다. 한편 아테네를 비롯한 반스파르타 연합국들로서는 아무리 키프로스나 이집트의 지원이 있다지만 페르시아의 지원과는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스파르타 동맹들은 안탈키다스 평화조약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스파르타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는 다른 야심있는 형제들과는 달리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일 때도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다리우스 2세의 지목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측량입니다. 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은 아시아의 도시들이 나에게 속하며 오래전 아테네인들에게 속했던 렘노스, 임블로스, 스키로스 섬들을 제외한 클라조 메나이와 키프로스 섬 그리고 작거나 큰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자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이 평화조약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협정을 원하는 국가들과 동맹하여 함성과 자금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안탈키다스의 평화조약은 스파르타 외교관 안탈키다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조약으로 페르시아 왕을 기리는 의미로 대왕의 화약이라고도 불립니다.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조건들에 따라 그리스 영역 중 소아시아 지역인 클라조메나이, 키프로스 섬은 페르시아에 넘기고 아테네로 반환되는 렘노스, 임블로스, 스키로스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자치 독립을 시키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에는 더 이상 동맹이나 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의미로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타국끼리의 동맹 결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코린토스 전쟁 초기에 아기실라우스 2세가 페르시아 본토를 위협하며 전투민족으로서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파르타의 공격적인 행보는 페르시아가 다른 폴리스들을 지원하며 반스파르타 연합을 결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벌어진 코린토스 전쟁의 전개는 반스파르타 동맹의 거센 반격으로 인해 스파르타는 수적 열쇠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로 찾아가 다시 아테네가 예전처럼 힘을 되찾는다면 이는 페르시아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유도합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외교관 안탈키다스로 인해 페르시아에서 평화조약을 맺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소아시아와 키플로스에 대한 페르시아의 유리한 패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열린 안탈키다스 평화회의에서 페르시아의 위협으로 강화된 조건들은 그리스 세계에서는 치욕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내건 조건에 따라 그리스 폴리스들은 각자 자조권을 갖게 되었지만 동맹은 할 수 없었고 그리스 세계 평화의 소호자는 페르시아를 등에 업은 스파르타가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만약 이 평화조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폴리스가 있다면 페르시아가 직접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로써 30년간의 그리스 내전이었던 페로포네소스 전쟁 이후 또다시 발생한 10여년간의 그리스 내전인 코린토스 전쟁은 페르시아가 실질적인 이권들을 취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탈키다스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몇 년간 조약의 중심이었던 페르시아와 스파르타는 자신들이 얻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페르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에게해 동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으며 기원전 380년에는 이집트와 키프로스를 점령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에서 다시 한번 힘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저항하는 동맹의 움직임이 보인다 싶으면 평화조약의 자주권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여 뭉치려고 하는 폴리스들은 강력하게 처벌했는데 한 예로 만티네아는 5개의 마을로 쪼개졌습니다. 이전부터 호전적인 전략을 선호하던 스파르타의 왕인 아게실라우스는 할키리키 반도까지 원정을 떠났고 이후로 레옥트라 전투가 일어나기 전 약 15년 동안 그리스 본토에서는 스파르타가 다른 나라에 힘을 행사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의 자유는 기원전 5세기 초부터 외쳐온 구호였지만 코린토스 전쟁 이후 그리스 본토 국가들은 더 이상 이오니아 지역에 대한 페르시아의 지배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그리스 영토를 얻고자 했던 페르시아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영토 확장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르포네소스 전쟁과 코린토스 전쟁이라는 두 번의 그리스 내전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마침내 더 이상의 간섭 없이 이후 약 50년간 이오니아 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원전 386년 안탈키다스의 주도화에 코린토스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강제적인 평화조약을 맺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은 또다시 스파레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약 15년이 흐른 기원전 371년 새롭게 수립된 테베의 민주주의는 보이오티아 동맹 사령관들에 대한 전통적 칭호인 4명의 보이오타르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테베는 스파레타가 해체했던 보이오티아 동맹을 재건하기로 하며 앞으로의 조약은 테베의 대표가 아닌 보이오티아를 대표하여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보이오티아 연맹위원회에 선출된 테베 장군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레타의 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스파레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스파레타가 평화조약을 존중하는 맹세를 할 때 에파미논다스는 자신은 보이오티아 동맹을 대표한다고 하였고 스파레타는 에파미논다스에게 테베 이외에는 어떤 것도 대표할 수 없다면서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스파레타는 이러한 테베의 저항을 통해 이참에 자신들이 중북 그리스에서의 패권을 확실하게 차지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2명의 스파레타 왕 중 1명이었던 클레온 브로투스 1세는 포키스에서 테베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스파레타형 골짜기를 통해 보이오티아로 향하는 쉬운 예상로를 택하는 대신 테스피아이를 통해 언덕 위로 행진했으며 테베가 스파레타군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크루시스의 요소를 재빨리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테베 주축의 보이오티아 동맹과 직면하게 될 레옥탈로로 향하였는데 보이오티아 동맹의 사령관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7명이 모이기 전 6명의 사령관들은 스파레타와 전투를 치러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에파미 논다스는 전투를 치루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7번째 사령관이 도착해 에파미 논다스의 손을 들여주면서 보이오티아 동맹은 스파레타와 전투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보이오티아 동맹은 스파레타군에 비해 열악한 숫자와 동맹들의 의심스러운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도시 앞 레옥트라 평원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라이벌 아테네를 제압하며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된 스파레타는 그동안 절대필성으로 알려진 중장보병 밀집방진 전법을 선호했습니다. 이에 맞선 테베와 보이오티아의 총지휘관 에파미 논다스는 기존의 중장보병 밀집방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획을 구상했어야만 했습니다. 레옥트라 전투의 양쪽 병력을 살펴보면 스파레타의 병력은 중보병 1만 명과 기병 1천 명 보이오티아의 병력은 6, 7천명과 기병 1,500명이었습니다. 스파레타의 무적 중장보병 군대는 위압적인 광채와 포스를 내뿜으며 필승 전략인 횡진을 짜고 있었습니다. 스파레타군 보병은 식민지에서 징병한 경장보병의 일부 그리고 스파레타인들로 구성된 창과 검으로 이루어진 청동망패를 소지한 중장보병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체검사를 받아 그 중 건강한 산에만 살아남았던 스파레타의 교육제도는 7살 때부터 군대 교육을 받아온 나머지 집단 생활의 철저한 군사훈련으로 신속한 행동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스파레타의 육군 행보는 테베와 보이오티아 연맹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고 전투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파미 논다스는 코린토스 전쟁 이전에도 코린토스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파레타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새롭게 구원한 전술로 테베와 보이오티아의 운명을 내걸었습니다. 렉트라 평온에서의 양쪽 군대는 각기 기병대를 전면에 배치하여 전투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 코너에 있는 코린토스 전쟁 시리즈 5번째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파레타에 또다시 맞서는 폴리스 연맹체인 보이오티아 동맹이 렉트라 평온에서 벌어지는 전투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